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제야 열심히 사냥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랜만에 한 10시간 정도 대강 사냥한 것 같습니다 어 잼스톤은 잠시만요 20개 좀 빼놓고요 자 83개가 있지요 기존 개수는 2107개였으니까 76개 정도 먹었고요 그렇지요 76개 몬스터 10만마리 정도에 매수 5억 4천 이거는 아마 결정석하고 이런게 좀 섞여서 그럴 거고요 물방울석은 4개를 먹었네요 아 요새 경매장에 무엇이 팔렸나 아 못가요 아 제가 강의를 샀군요 110억의 강의를 하나 구매하였고요 블루어 너클 무수 앱설렉스 메이지메이지 브로드 세이버 타일런트 무한의 수리검 시프숄더 가지각색개 여러개 많이 팔렸네요 헬버드 아 그렇습니다 뭐 상검은 무엇이냐 자 첫번째 강의 공 5줄짜리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번째는 마력 5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팔릴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